진짜 아니라고요. 봉수와 만난 것도 너, 일간 것도 넌데 죽이지 않았다. 태그가 그랬습니다. 백민호 씨가 시켰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갑수야, 생각 잘하거래. 백신장 버리래. 나 이제 어떡해. 둘 다 종범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네요. 정확한 물증 없인 주범 밝히기 어렵겠는데요. 걱정나라. 민호한테 스크라츠가 하나 안 나게 해줄게. 혹시 퀵 공고 있어요? 여검사님이 받으셨나? 설마 그 백상우?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닦고 있었어? 그 간대가 개밀한 것 같지 않네. 드디어 말할라, 존경 쇼가 될 수 있습니다.